그럼 만약에 천국한 노출을 맞으러 갔는데 어떤 의상을 입으면 조금 더 호감이 더할까? 좀 노출 있는 걸 입고 집으로 쬐는 게 제일 멋있지 그니까 외적인 걸 떠나서 심쿵하게 할 수 있는 진짜 남자들이 좋아하는 성격과 진짜 이건 못 사귄다 심쿵하게 할 수 있는 성격 내가 현수한테 한 번 다른 여자한테 한 번 이렇게 두 번 느꼈어 심쿵할? 아니 얘는 못 사귀어 아 못 사귀겠다네? 아무래도 내 백불 이상이라고 해도 못 사귄다 하는 걸 두 번 느낀 거 같아 태어나서? 태어나서 그 두 분의 부자가 포함돼서? 죄송합니다. 첫째 부었더니 감사합니다. 일단 나는 여기 없는 사람인데 한 여자인 친구야. 둘이 술을 먹었어. 근데 얘가 개꽐라 됐어. 몸을 못 가노? 몸을 못 가노 약간 이런 정도? 근데 얘가 화장실을 갔는데 10분, 20분이 지나도록 안 와. 같이 둘이 술 먹었는데 어떻게 찾아야지. 근데 내가 여자 장치를 들어갈 순 없잖아. 그래서 여자 직원분한테 부탁을 드렸어. 여자 직원분이 문을 딱 열었는데 바지를 벗고 거기 앉아 있는 거야. 너무 취해서 잠들었구나. 그렇지, 쉬다가 잠든 거야. 그래서 그 여자 직원분이 친구분이 밖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하는데 얘 취해가지고 말라고요 이러는 거야. 약간 폭력? 폭력이라기보다는 진짜 싸가지 없게 대하는 거야. 내면에 있는 그게 나온 느낌이었어? 술 취해서 얘 본성이 나왔구나 싶은 느낌이 들어서 내가 진짜 정냄이가 떨어져가지고 안 봐. 아 그 뒤로 그냥? 응. 근데 그 딱 한 마디만 했을 수도 있잖아. 근데 그 한 마디가 최악이었어. 취해서 본성 나오는구나. 여태까지는 그냥 여우같이 자기의 본성을 감추고 친절한 척 하고 있었던 거라는 느낌이 확 들고 얜 진짜 이중적인 애구나라는 게 느껴졌을 때 확 이렇게 됐지. 어? 내가 저 정도에 포함된다고? 너는 그 정도는 아니. 너는 그런 다른 거야. 다른 나라의 세대. 현서는 술 취해서 걔 난동부 피울 때 난 진짜 너무 싫어. 얘를 언제 편에서 말하는 거야? 꽤 다양하잖아 우리의 난동이. 그렇지. 1년 전쯤이었던 것 같아. 우리 한창 술 많이 먹을 때? 어 시트콩 때 술 많이 먹을 때 취해서 막 쌍욕을 할 때가 있어. 근데 그때는 진짜 아 진짜 너무 싫다. 아 너무 욕을 수방해야 돼. 진짜 거짓말 치고 영상에 내 못 내보낸 게 주변 사람들이 팬들도 그렇고 너희랑도 되게 술 먹고 싶어 같아. 재밌어. 아 주변 사람들이? 그게 술자리에 90%가 편집되고 10%가 나온 거예요. 보니까 내가 너무 귀엽더라고. 내 자신 스스로가. 아니 술 먹고 잖아도 이 정도는 어 술 먹고 이런 거 귀엽지. 빵 보내 불리고 막 이런 건데 근데 이제 그 빙산의 일각이 보여진 건데 아래 이게 빙산이야. 이만큼 있어. 여기에 진짜 이야 이렇게 욕 잘하는 여자는 난 태어나서 처음 봤다. 진짜 김수미보다 욕을 더 찰지게 하는 20대 여성은 내 봤을 때 그럼 그 좋았던 건 뭐예요? 현서를 현서가 이거 내가 현서가 이거 들은 이후로 난 쟤를 못 만난다 했거든. 근데 근데 어? 뭔가 뭔가 진짜 지금 지어내고 있잖아. 아냐 아냐 진짜로 아 근데 워딩이 있는데 그게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가지고 아 다 왔어 다 왔어. 내가 그 길도 기억나. 아 씨 뭐였더라. 이 정도면 한 짓이야. 이 정도면 한 짓이야. 야 그냥 안 한 걸로 하잖아. 아무리 현서는 지금 내용은 지금 내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어떤 포인트냐면 여자도 남자 귀여워 보이는 순간 있잖아. 있지 있지. 남자도 여자가 귀여워 보이는 순간이 있는 것 같아. 근데 그럴 때 뭔가 이렇게 확 뭔가 하면 확 심쿵해? 어 심쿵하는 것 같아. 막 심쿵하는 포인트가 순간에 꼭 들어오면 남자도 그러는 것 같아. 그럼 이런 스킨쉽은? 있지. 그런 대노.. 있어? 스킨쉽. 근데 관실도 없는데 내구감도 없는데 스킨쉽하면 진짜 너무 싫지 않아? 남자는 거시기가 먼저 반응을 한단 말이야. 그러니까 이게 뭔가 어 내가 이래 좋아하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지. 이게 반응이 되면. 어? 그치? 어? 내가 왜 반응하지? 아아.. 여기에 뇌가 있는 거 아니야? 심장이 갑자기 두근두근버려. 흘렛? 세네 세네 도도하게? 이러고 돌아가. 오 그 좋은 전략인데? 근데 진짜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. 내가 옛날에 그렇게 당했어. 아 그래? 아 진짜? 나 진짜 관심 하나도 없었는데 갑자기 팔짱을 이렇게 딱 끼는 거야. 전혀 그것도 아니었는데 그게 진짜 훅 들어오니까 거시기가 반응을 해서 얘를 좋아하는구나 싶어서 하겠어? 하하하하 지시레! 지시레! 예를 들면 너랑 나랑 둘이가 그러다가 전혀 그럴 리가 없는데 네가 내 팔짱을 딱 끼워. 응. 그러면 내가 어 좋아하나? 이렇게 되겠어. 하하하하 아 좀 닥쳐봐. 이렇게 뭔가 맨 처음에는 불편함을 느끼지. 이게 뭐지? 어랏? 쭈쭈쭈쭈쭈쭈쭈 어? 그러다 한 번뜩 얘를 봐 봤어 응? 나 이거 좋아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안 보이던 뭔가 예쁜 볼이 보여 어? 뭐지? 여기까지 솟아? 아니야 너무 성희롱까지는 하지마 나 솔직하게 남자의 그런 그런 자율 현상을 얘기하는데 알아? 좋아나? 이부터 시작했어 10, 20, 30, 40 100%! 그게 아니고 아니 우리는 모르니까 진실의 종을 몰라고 아무리 진실의 종은 진실의 종아? 울려라! 그만해 성희롱 좀 솔직하게 얘기해주고 있잖아 니가 언제 했잖아 거시기가 먼저 반응 아니 그건 진짜 얘기야 거기서 또 멍들겠다니 진실의 종아 울려라 울려라 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그거 나는 되게 좋은 절 나는 것 같아 응 근데 그 의도적으로 하면 좀 티나지 않아? 그니까 그냥 모르게 해야 되는 거야? 의도적으로 해도 되는 것 같아 아 그래? 생각보다 여자가 남자 꼬시려고 하는 게 여우지인데 남자들 거의 몰라? 아 그래? 모른다고 봐야지 뭐 여자들 티나면 어떡하지? 뭔가 이런 거 아 그거 몰라 여자들이나 그러지 남자들은 몰라 난 절대 못 해 소심했어 완전 소심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뭔가 엄변적인 건 없어? 어필 좀 없어? 뭐 상태 메시지 바꿔놓는 방법인가? 아님 막 막 프로필에 막 기다리고 있을 거네요? 그러면 뭐 상태 메시지에 그 사람을 향한 노래 그럼 돈 떨어져 근데 진짜 뭔가 이렇게 떼주고 이런 거는 어려워 상상상여우의 스킨이 같은 느낌 근데 그러면 술을 먹으면 사실 근데 좀 과감해지도 않아 그치 근데 둘이 술 마실 기회가 없잖아 둘이 술 외운 맛이 그냥 마시면 되지 그니까 그 남자 호감 있어야 약속을 잡아주잖아 그렇지 그니까 그것까지 가기 위해서의 이제 그니까 중요한 거지 그치 아 그치 둘이 술자리를 가기가 그치 남자가 이제 또 관심이 있어야 시간을 더 내주고 맞아 남자는 관심 없으면 진짜 시간 안 내 그치 그치 절대 안 쓰지 시간과 돈 그런가? 왜 먹어? 그냥 그럴 바에는 게임을 집에서 롤러 한 판 넣어 하지 그치 그럼 막 만약에 청양당 술을 맞으러 갔는데 어떤 의상을 입으면 조금 더 호감이 더 가 뭔가 섹시한? 응 살 좀 보이는 게 낫지 싫어 나는 목플러 입고 할까 보수적으로 보이고 싶어 그럼 좀 보수적으로 보일까? 뭔가 어떤 게 효과적인 것 같아? 꼬시개 아니 그냥 좀 노출이 있는 걸 입고 집으로 쬐는 게 제일 멋있지 목플러 입고 집으로 쬐면 쟤 진짜 재미없다 이럴 것 같아 나는 그럴 것 같아 목폴라 입고 집으로 쬐는데 상태배서를 받거나 웨이트 포 유 겁나 싫어 진짜 정떨어지는 여자 유형으로 들어가야 돼 아니 어쨌든 몸이 살짝 이렇게 뭔가 쬐해지면 이런 그런 뭔가 이런 느낌이 살짝 유명하게 드는 것 같긴 해 도파민? 아들한테는 꽉 올려주는 뭔가가 하나 필요한 것 같아 그 포인트가 시각적인 게 됐든 어떤 촉각적인 게 됐든 뭔가 혼자 생각을 하게 할 만한 그런 포인트 어? 나 쟤 너무 좋아 여기까지 가면 안 되고 뭐지? 그냥 시키면 되는 것 같아 어? 어? 이거? 어? 이거면 좋은 것 같아 일단 오늘은 알바생들한테 싸가지 없게 하지 않으면 그것만 안 하면 일단 나는 그렇게 정떨어졌던 적은 없더 꽐라 꽐라 대도 돼 사실 술 많이 먹고 마음에 들면 난 여자 꽐라 대면 나한테 관심 있나 보다 생각들어 나한테 뭔가 무방비 상태에 놓여졌습니까? 둘이 술 먹었는데 만약에 꽐라야 근데 여자가 얼마나 자기 몸 잘 챙기는데 그치 그치 나한테 내 앞에서 꽐라 된다는 건 참고 그냥 계속 술을 먹었다는 거잖아 그럼 진짜 나한테 관심 있으니까 먹었다는 거 약간 얘한테 맡길 수 있다 이런 느낌으로 난 그렇게 생각해 꼬실 때는 진실동을 한 번씩 슬쩍슬쩍 그리고 이게 너무 성적인가? 근데 좀 근데 어차피 성적인 거 아니야? 뭐 남자 여자가 만나는데 좀 자연스러운 거잖아 자연스러운 거잖아 그치 신성하게 만날 순 없잖아 나도 성적을 매력있는 여자야 이걸 어필을 해보라는 거지 내 말은 어 답에 근데 그런 것 알려주면 좋겠다 뭔가 사귀고 있는 상태에서 조금 더 불타오르게 하는 게 있어 혹시? 있지 있지 어 그래? 얘네도 있어? 어 제이효과 직방인 거 있지 이거 재밌어 이거 궁금해라 제이숙성 강의 그리고 나중에 후기를 저희가 얘기해 어 내가 물카 설치해가지고 어 이거 재밌겠다 안녕 안녕